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까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좋아. 오케이.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영어 표현. Who is talking to you? 옳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산 비동산 비동산으로 그래서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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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이런 데서 내답 듣고 싶어요? 뭐야? 눈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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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okay 빅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빅이 뜻이 뭔데요? 큰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럼 당연히 어떤 어떤 오케이 그의 눈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겠죠 응 그래서 영어 표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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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his eyes becom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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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become bi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o it how does she do it how does she do it 누가 커져요? 누가 커져 그 그 애는 그 애 눈두리죠 한번 빌어봤자 뭐예요? 데이 데이 줘 오 그래서 여기에 비컴 비컴즈 비컴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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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his all telling me 네 all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명소까지 질문 중에 왜 눈이 나야돼요?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한대요 누구?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응 오케이 영어 표현 뭐 네 뭐 네 뭐 틀렸는데요 여기 읽어보세요 데이 알 데이 알 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 데이 그러면 여기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여 이거 틀린 거 고치라니까? 틀린 거 두 개 있다니까 고쳤어? 어 언제 고쳤어? 데이 알 고쳤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 틀린 건 뭐지? 바스비를 하고 바스비를 하고 그.. 뭐야? 바스비를 하고 바스비를 하고 그래서 뭐 얘를 뭐 만들어야 돼? 알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뭐 땜에 틀린 거에요? 비디병이라고 하죠 얼른 놔야 돼 네 안내 가세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하나 빠뜨리려면 뭐하나 빠뜨리려면 아 희스 아이스 어 텔링 미 알락 유 누가 더 만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산 자 이거를 대의로 생각해서 대의 아니까 아데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어큐트 보이 보이 이제 Nein The good boy is telling you I talking 좀 제우야 안 되겠다 응 뭐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그리고 너 왜 스피킹 계속해서 안해? 할 줄 몰라? 방법 몰라요? 알려줄까? 아니 제대로 해갖고 오세요 네 재점검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할때나 두번째 할때나 똑같을거 같으면 뭐하러 두번을 합니까? 어? 오케이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2 3 3 1 1